아 궁금해 뭐지 여러분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어떻게 공동 앞으로 있을 테스트는 팀 점수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팀이구나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는 도와주면서 해야겠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의 운명을 건 아이랜드2NA 첫 번째 테스트를 공개합니다 아 너무 떨려 얘들아 뭐 나왔어 궁금하다 지금부터 첫 번째 테스트를 공개합니다 아 어떡해 첫 번째 테스트가 뭘까 태진님?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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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태진님이 우리를 영광이다 정말 잘 해야 되라고 느꼈어요 파이널 랍스터? 파이널 랍스터? 이 제목인가? 파이널 랍스터 귀를 열고 들어야겠는걸? 아 빨리 보고 싶어 빨리 듣고 싶어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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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장한 느낌도 있었고 신발 마음에 들었어요 첫 시작인데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보자마자 아 내 파트다 아 너무 좋아 어떡해 메인댄서 많이 할 수 있는 안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폴로로 춤을 노래까지 보여줄 수 있는 파트여서 해보고 싶었어요 우와 신기하다 곡이 끝나는 가슴이 웅크려지는 감동적인 곡이었어요 아 어떡해 진짜 어떡해 너무 좋다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서 응원하죠 너무 좋았어요 그냥 저희의 처음이기도 하고 너무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았어요 그럼 여기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